네, 이 질문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수술한 사람일수록 재활치료, 그리고 재발 방지의 목적으로 춘화요법이 더 필요합니다. 척추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그리고 불편한 증상들이 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없던 증상들이 새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한방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이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디스크 제거 후에 그 주변의 조직들이 약해져서 운동성은 떨어지고 척추 주변의 인대와 근육 등의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디스크를 제거한 후에 제거한 디스크 주변 근육과 인대가 약해져 결국 척추와 디스크의 퇴행성이 가속화되고 척추 구조물의 밸런스가 붕괴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척추 수술 이후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수술 후에 재활치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통 수술 후에 상처가 아물고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추뇌요법을 응용하는데요. 수술부의 유착을 방지하고 운동성을 보존하면서 인접추체와 간절에 걸리는 부활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재활치료 그리고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관리해야 됩니다.